탁주 바랑 탁주 바랑은 생쌀 발효주입니다. 생쌀 발효주란 생쌀하고 일반 누룩을 섞어서 만든 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 전통주의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바랑은 쌀의 향이 가득한 술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넘치는 바디감이 굉장히 풍부한 술이고요. 그리고 탁주 바랑은 적당한 산미와 단맛이 어우러져서 15도 고도수임에도 불구하고 도수를 잘 느끼지 못하는 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술에 적합한 술이라서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어울리는 안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진 음식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족발 같은 게 특히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족발에다가 그냥 이거 한 잔 딱 먹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누룩취가 별로 없는 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국 전통주에서는 굉장히 최저로 한 1%대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 내림술이 원래 그런 술이라고 우리나라 술 중에서도 이런 술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9회 전국 가양주 대회에서 별바랑하고 바랑으로 입상을 했거든요. 장려상으로. 그래서 그 술을 그냥 면허를 내서 만들어 온 술이기도 하고 저희 대구서시 이런 독특한 술이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나온 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